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받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축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축복받았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남자는 두꺼비같이 생겼는데 여자가 예쁘게 생겼을 때 남자는 철이 없는데 여자가 옆에서 잘 도와주고 이렇게 일을 해줄 때 남자는子供っぽいなのに女性は賢くそばでよく手伝ってくれる人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축복받았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모두 다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문제없이 일이 술술 진행이 될 때에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문제없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에 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에 또 회사에서 사회에서 순조롭게 그렇게 승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물질이 풍성해지면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꼭 축복의 조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꼭 행복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꼭 축복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바라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인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는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원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육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이후에 영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에게 있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는 복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죄가 있으면 복된 것이 아닙니다 10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이 가는 길을 따라서 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의 기준은 세상이 말하는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복의 기준은 나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죄가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심판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회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십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멈추기도 합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부지될 때 응답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오직 그 죄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 포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회개를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힘들고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방송하는 음식 관련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텔레비에서 음식점에 관한 방송을 봤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방송은 가게 뿐만 아니라 그 거리의 경제를 살리려는 취지의 방송이었습니다 먼저 전문가가 문제의 그 음식점을 잘 살펴봅니다 먼저 전문가가 문제의 그 음식점을 잘 살펴봅니다 먼저 전문가가 문제의 그 음식점을 잘 살펴봅니다 어떻게 음식을 만들고 또 손님은 어떻게 대하는지 그렇게 살펴봐요 또 음식을 먹어보고 문제점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음식점을 먹고 문제점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그렇게 지적해줘요 그런데 그 말이 상냥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정말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전문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문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맛이 없습니다 이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버리세요 처음부터 다시 만드세요 이거 팔면 절대 안됩니다 장사는 기본이 안되있어요 문 닫아야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새로 하세요 그날에도 장사가 안되서 마음이 속상한데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성공하려면 바꿔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하는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지적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것이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문가는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바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바꾼 사람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성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받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찌르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있는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이 강박하다 너에게 은혜가 없다 너에게 믿음이 없다 너는 거룩하지 않다 성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받아야 합니다 10편 1편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행 1편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열법을 즐거워하여 그 열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이 말씀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를 지적하기 위한 말씀이 아닌 나를 축복하기 위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내 죄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말씀을 들으시고 죄에서 떠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このようにして 축복される皆さんになることを知る未来によって 축복します